오늘 저는 여러분께 남쪽 커뮤니티 난리난 내용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사람이 정상적인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냉정하게 나 퐁퐁남이 맞는지 평가해줘 라고 말하며 한 남성이 결혼생활 10년차의 현타를 말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면 2013년도인데 본격적으로 fm이 등장한 건 2015년도입니다. 이 남성은 30살 언저리에 결혼하여 40살이 된 상황입니다. 10년 전 결혼할 때 부모님 댁에서 3억 지원을 받았고 와이프 쪽에서는 혼수로 2천만원 정도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와이프는 바로 임신을 해서 직장생활을 그만뒀지만 남자가 1억 5천 정도 버는 능력자라 어찌어찌 외벌이 생활은 가능했다 하죠. 이 남성이 요즘 느끼는 현타는 바로 와이프의 태도라 합니다. 일이 바쁜 업종이라 점심을 못 먹는 시즌도 많고 야근도 잦아서 집밥 먹는 게 하루에 아침밖에 없는데 반찬을 가리는 편도 아니라 맨밥에 반찬 하나만 줘도 잘 먹는데 그거 한 번을 챙겨주지 않는다. 심지어 몇 년 전부터는 나한테 꼭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 거냐 안 먹고 다니는 사람 많으니 먹지 마라 라는 말도 했었어. 두 번째로는 내가 회사에서 무슨 부서에 있고 무슨 일을 하는 상황인지 심지어 직급이 뭔지도 관심이 없더라. 본인은 결혼하고 일해본 적이 단 하루도 없는 사람이 내가 벌어오는 연봉 1억 5천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 맨날 나를 향해 가르치듯 원래 1억 5천은 빡빡하게 사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맞벌이하는 다른 집은 이렇게 안 빡빡해라는 말이 목적까지 올라오는데 매번 삼키고 있어. 월급날 고생했다 수고했다 라는 이야기 한 적이 한 번도 없네.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집에 8시 반쯤 퇴근해서 저녁 먹고 씻으면 9시인데. 와이프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애들하고 좀 놀아줘라 자기는 하루 종일 놀아주느라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전업주부가 저런 말을 하는 게 맞나 싶어. 그리고 본인도 일하고 싶은데 애가 둘이라 피해받은 경단녀다라는 말을 하더라고. 심지어는 최근에 자기도 좋은 곳 취직할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인생 망했다 말했어. 크리스마스 이브날부터 신세한탄 글만 올려서 미안한데 객관적으로 나는 퐁퐁남일까. 라는 글을 남성이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반응은 여자들까지도 저런 식충이 때문에 전업주부가 욕을 먹는다라는 말을 하죠. 솔직하게 말해서 전업주부라는 말은 집안일을 전문으로 하는 주부를 말하는 건데 남편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이 남자분의 글을 다시 봐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아내에 대한 불만을 6개나 말할 정도로 불만이 많은 남성인데 가장 처음으로 말한 불만이 바로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불만이었죠. 야근하느라 힘들고 점심을 먹지도 못할 정도로 바쁜 회사 생활하는 남편에게 아침 하나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여기서 잠깐 맘카페의 여론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들 남편 밥 차려줘? 우리 엄마 말 존나 안 통하네. 오늘 이사하는 날이라 엄마 집 왔는데 엄마가 남편 아침밥 차려줬냐고 물어보더라. 지가 알아서 사 먹거나 차려 먹겠지라고 말했는데 엄마는 남편 밥은 챙겨줘야지 뭐하냐고 자기가 딸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한숨을 쉬더라. 나도 안 먹는 아침밥을 왜 남편을 위해 차려줘야 하는 거야? 나는 저런 말이 보이시나요? 결혼 초반에 우리 엄마도 저렇게 말하길래 남편이 나를 밥 차려줘야 한다 왜냐하면 남편이 밥 안 해줘서 내가 굶으니까 라고 말했음. 이라고 말하며 누가 남편 밥을 차리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내용에 공감이 가시나요? 저런 말을 하며 남편을 무시하는 인간이 자식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요? 전업으로 주부를 한다는 건 가족을 위한 일을 한다는 건데 가족의 남편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이 모든 결과의 원인은 바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밥도 차려주기 싫은 거죠. 부디 남성분들은 사랑이 있는 결혼을 하길 바랍니다. 40살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기 싫다면 말이죠.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결혼 현실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저녁 커피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아침밥도 못 차려줄 거면 결혼은 왜 했나?